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얼굴이 작아지는 법으로 얼굴의 입체감을 결정하는 얼굴 깊이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굴의 사이즈는 여기 보시다시피 얼굴의 가로길이, 그 다음에 얼굴의 세로길이, 그리고 옆 얼굴에서 재는 얼굴 깊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 비율의 차이는 우선 정면에서 얼굴 가로길이 대 얼굴 세로길이가 1대 1.3으로 약간 좀 편편한 이런 얼굴이 되겠고 서양인은 여기 보시다시피 1대 1.5로 좀 가로폭이 좁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도 다른 비율이지만 더 큰 차이는 동양인과 서양인 얼굴에 더 큰 차이는 여기 보시다시피 옆 얼굴에서의 이 귓구멍에서부터 얼굴 전면부까지의 거리, 이마까지의 거리, 콧대까지의 거리, 코 옆 꺼짐까지의 거리, 턱 끝까지의 거리가 이 얼굴 깊이라고 하는데 이 깊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차이는 이러한 두개골의 형태의 차이 즉, 이 두개골이 두개골이 가로길이하고 세로길이도 중요하겠지만 옆에서의 이 두개골의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두개골이 길딱하냐, 옆으로 이렇게 넓적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길딱하면 장두형 두개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게 되면 단두형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이 얼굴뼈는 두개골 아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개골이 길딱하게 생겼으면 얼굴 뼈도 좀 이렇게 길닭하게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개골이 납작하게 되었다면 얼굴 뼈도 그 아래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두형 두개골에서는 단두형 얼굴이 날 테고 장두형 두상이라고 한다면 좀 입체감이 있는 얼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개나 소나 있는 쌍꺼풀이 왜 저는 없을까요? 하고 어떤 학생분이 물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동양인이 쌍꺼풀이 없어지고 코가 납작해지고 그 다음에 얼굴형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된 것은 약 2만년 전 빙하기에 시베리아의 추위에 적응하느라고 알렌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0만년 전 조상은 장두형이었는데 2만년 전부터 우리의 조상이 단두형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동양인 아기와 서양인 아기의 얼굴형이 많이 틀리죠? 어릴 때는 하관에 발륙이 적고 상암면부, 이마하고 눈에 발륙이 빨라서 하암면부는 잘 구분이 안되지만 서양인 아기의 눈이 동양인보다 굉장히 깊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살해자가 자기는 얼굴이 이렇게 커 보이는데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작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30년 세대 차이로 인해서 뇌가 작아질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인종이 백인종이 서양인종으로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의 차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갈비를 뜯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턱뼈가 이렇게 강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특히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아기 엎드려 재우기, 신생아 엎어 재우기 등의 이런 문화적 변화가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했다고 보겠습니다. 그걸 여기 풍선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신생아들이나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 보면 여기 대천문이라고 해서 여기도 숨구멍이라고 그러죠. 뇌 숨구멍이라서 여기가 몰락몰락합니다. 그러니까 뼈 자체가 다 이렇게 발달이 안 됐는데 이거를 이제 두개골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두근코 입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용적은 우리가 한 1350c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한 두개골이 있을 때 우리 어른이 되면 딱딱해지지만 아기때는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두개골이 이렇게 됐을 때 눕혀서 이렇게 재운다. 이렇게 재운다. 아 저도 뒤통수가 굉장히 납작해갖고 1960년대 때는 뒤통수가 납작하면 아이고 순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엄마 입장에서 아기가 안 울고 잘 자면 순하다고 했을 것인데 이렇게 눌러놓으면 뒤통수가 납작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얼굴을 만약에 옆으로 뇌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아니면 엎드려 재운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됐을 때는 전면에서 더 넓적하게 보이는 것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전면에서 갸름하니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뼈가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엎드려 재우게 되면 이렇게 광대뼈도 좀 눌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양인 광대뼈가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납작하게 됐을 때 광대뼈가 나온 것하고 이렇게 장두형으로 두개골이 되었을 때는 도리어 광대뼈하고 사각턱이 나오면 더 예쁜 이유 지난 동영상에서도 연예인은 사각턱 광대뼈가 있는데 왜 예쁘고 일반인은 왜 안 예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장두형 얼굴로 돼 있을 때는 광대뼈가 나오고 사각턱이 있을 때는 더 입체감을 줘서 예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아기 어퍼 재우기는 이렇게 엎어서 자게 되면 코가 눌려서 숨을 못 쉬게 돼서 신생아 돌연사랑 연관이 있다고 해서 서양에서 1990년대 이때부터 아기 어퍼 재우기 대신에 똑바로 이렇게 바로 누위라고 그런 캠페인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양인은 기본적으로 장두형 얼굴인데 좀 이렇게 그냥 바로 해서 이제 뒤가 조금 납작해진다고 하더라도 얼굴 자체가 이렇게 납작하게 변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동양인은 기본적으로 납작한 얼굴인데 더 이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마가 뒤통수가 이렇게 납작하면 얼굴이 그냥 평평해가지고 더 얼굴이 더 커져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두형이 기본인 서양인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로 누이기 캠페인이 뭐 이렇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납작한 동양인에게서는 그 좀 어퍼 재우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숨이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푹신한 이불 말고 딱딱한 바닥에서 어퍼 재우기를 하게 되면은 두상이 좀 납작한 두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입체적인 두상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입체적인 두상이 되게 되면은 그 얼굴형도 조금 더 입체적이 되기 때문에 어 이 사례자가 저에게 질문한 것처럼 옛날 우리들은 다 이렇게 납작한 얼굴이었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 보이냐 했을 때 이러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게 하는 아기 어퍼 재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애기 시절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를 낳는다고 했을 때는 한번 고려해 볼 만 하겠고요. 또 비록 두개골은 이렇게 납작한 단두형 두개골이라고 하더라도 코 옆 꺼짐을 이렇게 올려서 성형을 하는 저희 병원의 이 패키지 장두형 성형 이것들을 받으시면 두개골은 단두형이지만 얼굴은 좀 장두형 얼굴을 만들어서 좀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 코 입을 연예인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도 연예인이 되지 않는 도리어 강남성계 같은 얼굴이 되는 이유가 이러한 납작한 얼굴하고 장두형 얼굴이 원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